알겠어. 와,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. 와, 진짜 예쁘다, 세트. 여기 약간 핫한 카페 느낌이잖아. 설마 내가 일단 한 명씩 사진 찍어야지. 나 해줘, 나도. 언니, 여기 소품을 할래요? 언니, 소품 여기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오, 부장님. 부장님 사진 잘 찍어. 야, 이게 다 애정이라고, 애정. 저도 찍어주시면 안 돼요. 은지야, 다음 자켓은 은지가 찍는 거 어때요?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돼요? 저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돼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오, 진짜 미인대 1등 상이네. 좋아한다. 이거 되게 일망하다. 자. 오늘 의상 너무 잘 어울린다. 아니, 이제서야 약간 세트라는 저희랑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와. 여기서 저희 뮤직비디오 하나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. 편성 나오는데. 아니, 그게 아니에요. 우리 에이핑크를 위한 스튜디오인가? 아니, 그건 아닌 것 같아. 핑크빵크. 근데 요즘 봤던 스튜디오 중에 제일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근데 아니, 우리 요즘 스튜디오 안 간지 오래돼. 그건 맞지? 우리 매주 TMI 쇼니까 TMI 하나씩 얘기하자. 맞아.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은 데도 한번 해보자. 집에 뭐 TMI 같은 거 없어, 집안에? 아, 집안에요? 저 아직 에어컨이 없어서. 어. 우리가 만난 게 인연인가 봐요. 왜요? 제가 집들 선물 받으려고 이렇게 만났나 봐. 아, 이사했어? 네, 이사해서 에어컨이 없는데. 오. 이제 그거를 좀 해 주시면 되겠다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약속. 오케이. 어? 어, 어? 잠깐만, 왔다. 잠깐 오지 마 봐요. 잠깐 오지 마 봐요. 잠깐 오지 마 봐요, 잠깐 오지 마 봐요. 약속만, 약속만 먼저 하고요. 아, 미주 양 텐션 장난 아니어서. 나, 나 지금 등록거보다 미주 양이 더 연예인 보는 것 같아. 아니, 미주 님은 내가 태어났을 못 겪어본 텐션이야. 너무 신기해. 저 텐션은 나만 따라가고 남집어. 잠깐 오지 마 봐요. 내가 상대할게. 오케이. 상대한다고? 상대가 아니라 잘 맞을 것 같아, 잘 맞을 것 같아.